닭다리 닭다리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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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감자튀김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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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고기 청양고추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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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분 계란 소금 소금 계란물 무침 강아지 직선 찜닭 트위치 다행히 내려올 때 큼김이 썽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 빅슬기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떡볶이를 준비해봤어요 그리고 여기는 양념치킨, 새우튀김, 만두튀김, 김말이튀김, 신전김밥, 파김치도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이게 떡집에서 산 떡이라서 떡이 너무 맛있어요 면 먹방 마찬가지Ad 진짜 맛보고 restricted 아, 맵다! 어묵이 많이 익어서 다 풀렸어요 젓가락으로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? 이번엔 양념치킨 먹어볼게요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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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빵 이제 제가 만든 신장김밥을 먹어볼게요 치즈가 늘어날까요? 다 풀렸어요 다 풀렸어요 김말이 왜 안 바삭하지? 미소 오이 오이 해먹고 바삭바삭 아삭아삭 너무 매워요 새우튀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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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 파김치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어요 고춧가루 떡집에서 사온거라서 냉동떡이랑 차원이 달라요 맛있다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왜 안 바삭하지? 왜 안 바삭하지 너무 맛있어요 오늘 이렇게 떡볶이랑 여러가지 메뉴를 준비해서 먹어봤는데요 이렇게 김밥이 다 풀려서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몰라서 남아서 너무 죄송해요 한 영상에서 최대한 다양한 음식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조금씩 무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잘먹었습니다 뿅 멋있지? 냉동떡이랑 완전 차원이 다르지 않아?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.